4 5 5 5 5 롤러 타니깐 어때요? 즐거워요 어떤게 제일 재밌어요? 타는게 제일 재밌어요 롤러 타니깐 어때요? 즐거워요 탈만해요 팔이 너무 아파요 팔이 너무 아파요 왜 그거 잡고 있는다고 팔이 아파요? 네 다리는 안 아파요? 다리는 재밌어요 무섭진 않아요? 넘어질까봐?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? 두려움은 조금 있어요 두려움은 조금 있어요? 하지만 씩씩하게 노는거에요? 네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엄마는 먹으면 재밌어요 그래서 연습해야지 잠이 더워 또 키워봄이 좋아 여기가 제일 좋아 가져다 다시 이쁘다 다시 천천히 아 편이 쓸 무너로 뷔위원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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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이 아파서 쉬는거에요? 땀이 살았어요 땀이 펄펄 내리고 있어요 아 손바닥에 땀이 나요 그럼 이렇게 후 하고 해야지 팔아파요? 악마가 있어요 아빠? 악마 악마? 누가? 팔이 다 풀면 안 돼 안 돼 앨 아리 아리 오! 오! 깜짝이야. 간 떨어질 뻔. 어떻게 해. 오! 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